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직접 찾아가 추첨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만든 처음 학교로 사이트입니다. 유치원의 크기나 선생님의 수, 수업료가 공개돼 있어서 어디가 좋은지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 시작됐는데 국공립과는 다르게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여러 이유를 대며 여기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올해는 사립도 절반 넘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육청에 찾아가 항의까지 하고 있는데 한상우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처음 학교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공립보다 수업료가 비싼 만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서 자기 유치원의 장점을 소개해야만 그나마 원화 모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몇십만 원씩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그것보고 선택하면 당연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대로 선택할 거 아닙니까?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면 수업료는 물론 회계 결산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사실상 수업료와 국가 지원금을 받아 쌈짓돈처럼 쓰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년간 사립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참여율이 5%를 넘지 않았던 배경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진 뒤 정부는 참여를 독려하며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참여를 거부할 경우 교사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한 달에 50여만 원씩 지급되는 원장 기본급 보조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 그리고 정부의 독려와 압박이 통하면서 어제 참여 신청을 마감한 결과 56.54%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교육청이 오후 5시까지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자 원장과 교사 300여 명이 교육청을 찾아와 밤늦게까지 복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